오우 예에에 자이거 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스피 파이더 스피 파이더 무한대까지 돌 수 있는 이걸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얼마나 얼마큼 돌릴 수 있나 그걸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절대 안 죽은 것 같아요 그쵸? 네 자 봐가지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굉장히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자 킬러 데사이저 하고 얼터 크로노스 하고 그리고 드레인 파브넨 하고 같이 한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오늘의 방송은 P.O.M이라는 회사가 우리 스폰서를 해주셨는데 P.O.M 바디와시 P.O.M 수링젤 그리고 모이스터라이징 모션하고 모이스터라이징 크림도 있습니다 이거 애기들한테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에요 우리 애기 찬호한테 몸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스폰서를 출소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대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우 자 스피판을 좋은 점은 이렇게 돌리죠 돌린 다음에 돌린 다음에 오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이걸 잡아가지고 어 자 죽기 전에 딱 어 죽기 전에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다시 돌리는 겁니다 네 다시 돌리면 됩니다 오 오 죽을라 그러다 어 어 죽을라 그런다 안 돼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싹 잡아야 돼 죽기 전에 잡아야 돼 안 돼 하하하하 이래 꽉 아 그래 자 죽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오 우와 자 죽기 전에 이렇게 싹 잡아가지고 싹 잡아가지고 아 싹 잡아야 돼 자 죽기 전에 싹 잡아가지고 더 팽팽해집니다 죽기 전에 아 뭐야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잡았다 잡아야 되지 안 돼 안 돼 안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안 돼 죽기 전에 죽겠습니다 네 죽기가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황금손이 아니라 똥손입니다 똥손이 아니라 똥손이라 그랬어 아니야 똥냄새가 안 나요? 아니야 똥냄새 똥손이 아니라 황금손입니다 그래서 이 스팸파이다가 오래오래 배틀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러면 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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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로 할꺼야? 팝님? 아니 킬로데사이저 이게 킬로데사이저인데 난 이거 할래 그래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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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졌다 너무 세게 안 돼 아이야 내가 친거 아니야 너무 자 브레인 팝업은 일하고 알타 크로노스의 대결이 있겠습니다 3, 2, 1, GO SHOOT 아 바깥은 약하다 약해 이거 보이렇게 약해 아 안돼 내가 이겼어 살짝 내가 이겼어 너무 약하게 걸렸다 근데 다시 한번 세게 돌렸는데 그치? 이거 뭐야 3, 2, 1, GO SHOOT 오 멋있다 멋있어 아직 알타 크로노스랑 오 알타 크로노스가 이겼습니다 알타 크로노스가 더 센데 알타 크로노스 브레인 팝업은 일 3, 2, 1, GO SHOOT 오오 이번에는 약간 세게 당겨 가지고 이거 뭐야 브레인 팝업은 일 브레인 팝업은 일 막상 막카입니다 지금 지금 지구 지금 막사 막카입니다 어 막카입니다 막카bot 오 브레인 팝업은 일 하기 아닌 것 같애 아뇨 아빠께 잉긴거 같아 그럼 우리가 슬로우 모션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누가 이겼는지 알아맞혀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킬로데스아이저 슈가 킬로데스아이저 이구요 자 아빠는 브레인 퍼블네리 입니다 자 킬로데스아이저 진짜 강해 진짜 강해요 진짜 강해 우와 3 2 1 고 슈트 우와 뭐야 이게 무슨 작전이야 자 빙빙 돌고 있습니다 거트를 킬로데스아이저가 빙빙 돌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와 자 그런데 막상막한데 아 브레인 퍼블네리 진짜 강합니다 브레인 퍼블네리 진짜 강하다 나만 외치냐고 자 킬로데스아이저 작전이 좋았어요 작전이 좋았는데 너무 많이 돈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피곤해졌어 근데 작전이 좀 좋았긴 좋았는데 바꿔서 해보자 피곤해졌어 다시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3 2 1 고 슈트 다시 밖으로 돌고 있습니다 공격이 비슷해요 자 브레인 퍼블네리는 가만히 있고 있어요 수비만 하고 있습니다 수비 아니 그래 막 이기다고 브레인 퍼블네리 강하다 그치 아까는 했었는데 자 바꿔서 한번 해보자 타이거 토이가 자꾸 쥐니까 멘붕댕했습니다 내가 멘붕되겠어요 자 태그토이님 멘붕 됐어요 멘붕 지금 자꾸 쥐니까 팔을 좀 내고 있는데 그러면 안되는거죠 어른이 여러분 멘붕되면 안되데 자 3 여러분 멘붕되면 안됩니다 3 2 1 고 슈트 뭐야 아빠가 또 이기잖아 아니 나만을 지나고 멘붕되면 안됩니다 3 2 1 고 슈트 고 슈트 뭐잉 뭐야 이게 이거 던지도 않아 이거 아빠를 봐주는거야 아빠를 봐주는거야 아니 아빠 엄마 멘붕되면 안됩니다 지는 이유가 그립이 없었어 그립을 해야지 더 강하게 당길 수 있어 이것만 하면 안돼 3 2 1 고 슈트 오 잘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오 되게 돌렸어? 자 이번엔 그립이 있어가지고 진짜 막상막하입니다 지금 진짜 막상막하야 오 잘 되고 있다 어 아직도 울고있어 브레인 파브넬 대박인데 멘붕되면 안됩니다 이번엔 브레인 파브넬 왼손잡이 그리고 아빠가 킬러 안되지 킬러 조금 됐어 해결 하겠습니다 3 2 1 고 슈트 어 뭐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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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세게 했나봐 너무 세게 했어 2 1 고 슈트 워 아빠 질거 같다 이번에는 뭐야 안돼 안돼 상대가 안된다 브레인 파브넬이 진짜 강하다 이봐 아직도 울고 있어 와 브레인 파브넬 진짜 세다 알타크로노스하고 대기를 해보자 시가 브레인 파브넬 해봐 아빠는 알타크로노스 3 2 1 고 슈트 오 알타크로노스하고 브레인 파브넬입니다 오 좋은 경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가전화하는 브레인 파브넬 그리고 알타크로노스 오 막상막하 와 브레인 파브넬이 진짜 강합니다 와 역시 브레인 파브넬이 최강팽입니다 슈트가 이겼어 내가 브레인 파브넬 해봐 내가 이거 해볼게 자 사무라이 워리어하고 사무라이 워리어하고 브레인 파브넬 준비됐어 3 2 1 고 슈트 와 진짜 세다 이거 진짜 세긴 세다 와 진짜 강한데 사무라이하고 스피드 파이델 대결이 있겠습니다 가 자 스피드 파이델하고 사무라이 대결 와 이거 막상막하인데 멋있습니다 오 어 어 스피드 파이델 스피드 파이델 진짜 강하다 스피드 파이델 강해 아 어 스피드 파이더 와 스핀파이더 진짜 합니다 스핀파이더하고 사무라이 두개 , 쌍둥이 어때? 어이 이거 스핀파이더하고 스핀파이더? 네, 스핀파이더 오우우! 트위치! 이게 네거야 와 이 대결은 진짜 멋있는 대결입니다 완전히 멋있는 대결을 벌치고 있습니다 대결 나와요 엄청 빨라 밖에서 빙빙 돌면서 아빠를 어지럽게 하는 슈의 팽이입니다 과연 과연 이렇게 어지럽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 어지러워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거야 야 윤슈 어지러움 대우기다 와 아빠가 어지러워 이거 어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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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끝에는 어지러워도 아빠가 이겼습니다 근데 왜 아빠가 이겼는지 알아 슈기야 응 네 이게 시우과는 팁이 없어 잊어버렸나 봐 어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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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가지고 딱 잡았지 뭐야 야 장난프러기야 자꾸 피해 왜 아 잠깐만 피하고 있어 진짜 오 잘 피한다 어 이제 뭐 피해 어 둘 다 질라고 그런다 뭐야 춤추고 있어 이제? 얘 춤추고 있다 얘 춤추고 있다 춤추고 있다 얘 춤추는거 아니야 지금? 그러게 왜 불이 막상막하다 그래 안돼 질 때 이걸 잡아야 되고 잡아야 되고 잡아 ape 들어왔한다 으학학학 아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 진짜 재밌습니다. 그렇죠? 다시한번 해 다시 잡을 수가 있을 거 아주 재미있어요 다시 잡을 수가 있을 거 아주 재미있어요 스위가 이겼어! 내가 이겼어! 오 스위가 이겼다! 대박 시윤이 이거 팁도 없는데 그치? 응 시윤이 팁이 지금 없는데도 이겼습니다 와 진짜 강한데 대박 아직도 들고 있어 아주 강하다 이렇게 해서 알타크로노스, 브레인 파비넬, 그리고 킬러데스아이저 그리고 우리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스킨파이터 대결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끝나나요 여러분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어 배이가 배이를 지금 다 먹고 있어 하하하하 이거야 이거 배이를 지금 다 먹고 있어 하하하하 하 하 하 하 하